여러분 또 시작해 봅시다. 344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해소. 1번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없이 의제. 이 파트 중요표. 가로 2번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옆에다 지정 이렇게 써보세요. 정비구역은 분할 지정도 가능하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고 통합 지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볼까요. 가로 3번을 보시면 행위자 이렇게 됐는데요. 행위자 할 때 행자 앞에다가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써보세요.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화가 동그라미 1번. 화가 대상이 기업부터 시업까지 있죠. 그래 기업부터 시업까지 읽고서 화가 사항 이렇게 써보시고 오른쪽에 2번. 2번은 바로 기업부터 시업까지 나와 있는데 화가 없이 허용사항 이렇게 써보세요. 화가 없이 허용사항. 화가 없이 허용사항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가로 4번 있죠. 기득권 보호.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 하니까 가로 3번과 기득권 보호 4번까지 한 번 크게 묶어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제한 해가지고요.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서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건축으로 건축, 토지 분할. 이것까지가 한목구입니다. 가로 5번은 별도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46페이지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있죠. 이 파트를 쭉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344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써 자 이렇게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자. 하여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지정고시 하면 이 구역에 편입된 토지 위에서는 바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첫째 이 정비구역을 지정했던 이유가 정비사업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자 지정했죠. 그래서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장소는 국토계법상 보다 깨끗하게 계획적 체계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장소에 바로 토지를 보다 합리화시켜서 또 기능을 증시시켜서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 계기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자동적으로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 버려요. 정비구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지구단위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 정비계획을 결정고시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겠는데 이 정비계획 내용에다가 필요한 경우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에 하는 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포함되어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 바로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자마자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 간주합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 군간으로 입안 결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정비구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곱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간주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돼서 고시됐다면 그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가 간주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된 장소여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에요. 지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결정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면 이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이라는 내용을 꼽으면 되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장소는 정비법상 정비구로 지정고시가 간주된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2번, 1번 이렇게 나와있죠. 1번과 2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투사, 시장소는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좀 넓다 그러면 이렇게 이 구역을 분할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소, 2 사업장소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분할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쪽하고 이렇게 있다. 인접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결합해서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통합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설령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좀 떨어져 있다. 서로 인접하지 않았다. 그래도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통합에서도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정비구역이다라고 통합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지만 이걸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보시면 가로 3번.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이 행위장, 이 안에서 어떤 행위장이 있게 되냐. 일곱 가지 행위는 원칙으로 금지됩니다. 일곱 가지 행위가 뭐냐. 그 행위,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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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있다.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제안을 해놓은 건이니까 하가 신선, 하가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규제해버려요. 그래서 하가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가 사항을 꼼꼼하게 좀 세밀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 건이 뭐냐 하면 건축으로 건축과 그리고 그 용도 변경입니다. 대수는 아니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행위장이 가진다. 그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하가 받는다. 그때 하가 사항에는 이 정비관에서 하가 사항하고 같은데 딱 하나만, 대수원만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은 대수원도 하가 받는데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심, 밀집해 있는 장소에 따라 증한 만큼 대수원까지는 하가 사항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취하시고요. 나머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장하고 같아요. 건공, 토토토물. 그래야 여러분은 건축으로 건축과 용도 변경을 하가 받는다. 공장으로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성토조토 정지를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민을 매립하거나 토지를 굴차하는 행위를 다 묶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하가 받는다. 그 다음에 흙머리 자갈파유를 채취하는 토소치도 하가 받는데 그 다음은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는 토소치도 별도로 하가 될 수는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은 무조건 하가 받아야 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하가 받는 게 아니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미만으로 쌓을 때는 하가 안 받고 1개월 이상으로 쌓을 때만 하가 받는다. 나무, 대나무를 심는다. 식재. 또 없앤다. 피해서 벌채. 다 하가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 하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관할 시의장 군수한테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하가를 받아왔습니다. 얘네들한테. 받아왔는데 하가 받는 내용을 변경한다. 그럴 때 무조건 변경할 수 없고 다시 변경을 신청해서 변경을 받아야 합법시를 할 수 있고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박스에 있으니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이 외해가 있죠. 외해에 따도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다 잡혔다가 여기 다 잡혔다가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써놔요. 이건 어디에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냐.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바로 행위자내 내용 중 7가지를 하려면 하가 받도록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정비사업을 정식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살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네들 바로 불편함도록 경미한 7가지는 하가 없이 그냥 편하게 하세요. 라고 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7가지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어떠한 것은 하가 없이 허용하는가. 여기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한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그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간이 공장을 설치한다. 그때 간이 공장물 설치 국토교통부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간이 공장물 설치 그때 그것은 뭐냐면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공장물으로서 양잠장 뇌를 키우는 양잠장이라든가 또 비닐하우스라든가 탈곡장이라든가 벽 같은 거 김 같은 말리는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 퇴비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작울련 토지, 형제변경도 하가 없이 가능하고요. 리을 그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으냐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법률에서의 토속지질이 하가 없이 가능합니다. 리음 정비구역의 전체하기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 싸드는 행위도 하가 없이 가능하고 특히 비읍을 또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정비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시키자 할 때는 하가 없이 그냥 허용하는데요. 이 정비관에 경작제가 있다, 논밭이 있다 여기다 경작지에다가 바로 임시 식재하는 경우는 바로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과하게 되면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해서 그냥 귀져버립니다. 경작지에서 임시기는 허가받는다. 중요표 해놓고 경작지 임시제 그것은 허용사항에서 제하하니까 하가 대상이다. 중요표예요. 경작지에서 임시기는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노후불랑치 밀집해 있는 그런 구역이 정비기니까 기존의 건축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행위는 하가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때 하가 받아야 할 하가사항 7가 있었다. 그래 하가사항을 하가 안 받고 있다. 변경 하가사항을 하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되어있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 시정구석구청장이야 스스로 빨리 깨끗이 원상회복주체라고 원상회복의 명을 할 수가 있죠. 이 명령을 받았던 자가 스스로 그 명령을 이해해서 깨끗이 치면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버텼다. 그러면 바로 이네들이 대신 가서 밀어버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위한 원상회복조치라고 하죠. 그때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자 4번으로 가기 전에 3번 아까 이 하가 대상 하가 안 받고 있다. 변경 하가상 하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라고 했죠. 위반자는 아까 그런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정도는 거기다 써놨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체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아주 중요표. 이 정비국이라든가 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 예정교육. 도시점 주관경 정비기본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국으로 지정할 예정교육 구역의 계략진 보험이 밝혀서 수립해서 고시에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때 그걸 정비예정기로 합니다. 그런 정비예정기로 되어 있다. 여기가 정식으로 이렇게 정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가지고 이 땅에 따라 조합주택 건축해서 우리 저분들 나눠갔자라는 지역주택조합. 이걸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비예정구역 정비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분을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알아주시고 바로 4번 이 정비구역을 이렇게 딱 정우시에서 묶었다. 구역을 그러면 그 고시가 있게 된 후 하가 행위를 할 때는 하가 받았죠. 그런데 오늘 정비국이다라고 딱 지정호시를 하게 되는 그 당시에 이미 여기서 하가 등을 받아서 바로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 이미 착수해버렸다. 사업에 착수했다. 이런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하가를 받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일어난 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관할 지자체한테 바로 신고를 30일에 하면 된다라는 것. 자 그래 가로 4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바로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요. 정비구역을 딱 정시하면 그 후에 자동차 행위장이 가야죠. 그래서 7가지 개발을 할 때는 하가를 받도록 기재해버립니다. 하가 신청했는데 하가 못 받으면 할 수는 없는 거죠. 했다면 이반자죠. 그런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단계 여기가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이다 라고 기본계에서 밝혀놨어요. 그러면 이 투기꾼들은 저 안에 편입된 땅들 미리 가서 한필 사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버리죠.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 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분양받을 권리 수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필지였는데 한필지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을 권리가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A꺼였는데 한필지 A가 이걸 분할해가지고 A 동생한테 하나 또 다른 친구한테 소유권 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막 늘려버려. 한필지를 가지고 수필지로 분할해서 소유권자를 늘려버리면 분양받을 권리 수를 엄청 늘리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게 한 조치로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기라고 합니다. 이런 투기적 거래가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투기적 수요가 있을 것 같아. 또 이거 땅이 적으니까 분할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다 다세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다세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면 각각 구분된 공간의 구분을 인정해서 구분수익권이 바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구분 소유자면 분양받을 권리를 하나씩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막 늘려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엉망치켜야 되죠. 정말 적어 필요해서 했던 게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게 한 조치로서 건축물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비경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비경적인 건축물이 또 투기 수요가 있어서 토지 분할해서 사들였다는 거죠.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비경적인 건축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 장소가 정비구역을 지향할 예정인 정비 예정구역이다. 그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미리 제안을 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안할 수 있냐. 국토교통자라든가 시도사, 시정수 이내들이 제안고시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없어라고 제안고시하게 될 때 몇 년 동안 못하게 제안고시할 수 있냐. 원칙 3년. 아참이면 이래 바로 1년 더 연장해서 최장 4년까지 저런 행위 못하도록 제안고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5번인데요. 같이 볼까요.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 군수, 고청장은 비경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비를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남 중인 정비 예정구역 그 때 동그라미 정비 예정이라든가 지금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는 장소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한 숫자 암기,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몇 년에 보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1년. 그래서 최장 4년까지 갈 수 있죠. 그 기간 내 바로 다음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 다음 행위가 뭐지? 그때 아예 써버렸어요. 두 가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지분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만. 자 그 다음 이제 6번을 보겠는데요. 정비구역을 해제해서 자 이 정비법상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런 정비 예정구역을 밝혀놨다. 그러면 거기에서 때로는 그 두 가지 행위 못하도록 제안을 조치할 수 있죠. 건축물 건축 못한다. 또 토지 분할 못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편집되어 있는 땅지인들은 좀 재산공사에 막대한 제안을 받게 되죠. 또 이렇게 정시로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게 되면 일곱 가지 행위가 자동차 제안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지인들은 그 재산공사에 살 때 막대한 제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그 장소인 만큼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자면 이 구역을 해제해줘라. 풀어줘버리라. 라는 해제의 의무기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로 1반 동그라리 읽어보겠는데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의무상에 해제를 꼭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해주느냐. 조금 전에 정비 예정구역이 있다. 행위자 건축, 건축, 토집을 못하게 제안을 해서 고시할 수도 있죠. 그런 장소. 이런 장소에 대해서 바로 이 정비 예정구역은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구역을 실패해서 나갈 때 그 계획 속에 있다가 저 예정구역은 언제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인 정비를 일시로 할 거야. 라고 밝혀지죠.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 밝혀졌는데 그 기간에 만약 안 하면 바로 빨리 입안을 해주세요. 라고 입안 제안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기업을 입안 결정해서 이 정비를 지정해야 할 시점이 도리했는데 안 하고 멍 하고 있다 하면 이 장소 해제해 줘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몇 년을 주고 있냐. 3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거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정한 정비구역 직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그 지자체장이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 예정구역을 신청하지 않으면 저 예정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딱 정오시했다. 이제 그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를 딱 정오시했다. 그러면 이제 행위장에 또 가해지죠. 행위장에 가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 하려고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제를 해야 하는 기관들이 달라집니다. 이 지정하게 될 때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 주인들이 있다. 소유자 뭐 건축물수자 뭐 지성권자 이네들이 있다. 이네들이 약적으로 토이동을 소유하라 하죠. 토이동을 소유자 이렇게 있는데 정비구역에 지정구시가 있게 됐을 때 이때 지정했던 이 장소 재개발을 하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하자 라고 지정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구역에서 조합이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이런 조합이 사업을 하게끔 해놓은 장소라면 이 조합을 설립하게 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때 조합을 설립할 때요. 절차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회를 구성해가지고 바로 관할 시장군사한테 승인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 떨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시장군사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요. 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30회 등기해서 조합을 설립시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이 추진회를 구성해서 바로 나가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 구역 지정군사부터 이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추진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시장군사한테 승인을 신청하기를 2인에 해야 됩니다. 2인에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2인에 승인시청이 들어갔다면 이 구역은 유지되요. 승인 받아왔다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인가 신청 기간은 얼마냐. 거기 보십시오. 동그라미 몇 번을 보시냐면 B를 보시기 바랍니다. B가 B가 아니라 바로 B, B, B가 아니라 C. 거기 보면 A에서 A에서 바로 C로 이렇게 화살표 보네요. C. 그래서 저금년에 2인에 이 구역 지정서부터 2인에 추진회 만들어서 승인시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 해제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내 승인시청이 승인 받았다 합시다. 승인을 받았다면 몇 년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그 내용이 C에 나옵니다. 추진회가 추진회 승인 떨어졌다. 그날부터 2인에 역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2인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만약 2인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지역구역을 해제하게 돼요. 만약 2인에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됩니다. 이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한 계획서인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몇 년에 하도록 됐냐면 3년에 하도록 돼 있어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에 해라. 만약 이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자면 이걸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을 해나갈 때요. 이 사업장에 관할 시장군수 등이 계시는데요. 이 시장군수 등이 이 정비사업을 취한할 때 이네들을 지원하면서 사업화합니다. 여기에 있는 토요동수자. 그러면 그걸 공공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굳이 추진을 구성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시장군수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쟤네들이 설립인가를 받게 한 사유를 준비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이네들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됐는데 그때 설립인가 신청은 3년에 해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 내용이 또 하나의 비입니다. 토요동수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역시 됐나부터 3년이 됐나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때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사업자일 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을 볼까요? 동그라미 디귿을 보면 이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20명 미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조합,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몇 년 주냐? 5년 중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구역부터 원인에 그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단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하자면 정비구역을 해제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귿이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십시오. 밑에 정비구역의 지정권 제안은 바로 이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기획안을 2년의 범인에서 연장해가지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러냐?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가 또 조합이 설립된 상태라면 조합원이 30회 이상을 동에서 들고 와가지고 바로 이 해당 기간 도래전까지 연장해 주세요. 지금 아까 2년의 추진을 만들었다면 승인시해라 승인 떨어졌다면 또 2년의 조합사업 인가시해라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기간 내에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요동수자 30회 이상을 동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 기간 좀 좀만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연장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자, 그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기간 도래전까지 연장을 요청해가지고 이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얼마까지 그 시간을 벌 수 있냐? 다시 예전적으로 보면 3번 정비구역 정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2년을 보면서 연장해서 정비구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2년을 더 시간을 벌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하고요. 가로 2번.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기가 지정해놓은 정비구역에 대하여 집권으로 해제해서 그 구역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내용이 가로 2번인데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이 뭐냐? 1번부터 6번까지죠. 그걸 묶어쳐가지고 이런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지방도 시원에 심을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중에 1번. 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요동 소자. 이 안에 있는 토요동 소자가 너무 지나치게 사업병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쓰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바로 추진하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토요동 소자의 30일 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때도 해제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해제를 만약 해버렸다. 이 정비구역 지정했던 이 장소 해제하면 이제 정비구역이 아니죠. 해제했을 때의 효과. 그게 가로 3번입니다. 3번 1번면 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을 증거하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호관에 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호로 지정하도록 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는 이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적 정비기반설 등은 그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환원 동안 환원으로 간주된다는 것. 그리고 3번도 보겠는데 이 재가입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정비구역 등이 지정됐는데 그 장소가 해제됐다. 해제가 된 경우 그 정비구역 지정구역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계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뜻이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에 고시된 경우 추진의 구성성 조합설비 인간은 취소 등으로 본다. 이렇게 보십시오. 없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으로 넘어셔서 349페이지 사업은 나있죠. 이 재개발 중에서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력 사안장 기준이 나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분양받을 건축물이 바로 77조 제1항 밑에 나오죠. 밑에 참고해가 그게 나오는데 그런 77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사안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필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치로 분할된 경우 단독택 다가우택이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서 가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등 바로 이런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나 오늘 있었답시다. 그리고 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미리 시도사가 지정고시를 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기에는 오늘이 바로 그 기준이다라고 미리 그 기준을 책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일 다음날 기준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재한다는 것. 기준일 다음날 기준일을 기준에서 산정한 게 아니고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것 받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넘어서 보시면 가로 5번 이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해제가 나왔죠. 정비구역 증오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됐날부터 2년 동안 합쳐요. 2년이 된 날까지 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 자 그건 가볍게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6번에 6번 이 공공 6번의 왼쪽 하나 볼까요? 왼쪽 보면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증오가 지정신청이 필요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과 4번만 보고 넘어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시기원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부터 며칠 내 심의를 완료한다? 30일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구역 증오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며칠 이상 우리 주민에게 공감하여 의견을 드려야 된다? 14리사인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보면 355페이지 나옵니다. 355페이지 11번은 작년에 법 개정특에서 도입된 중요한 파트니까 그걸 좀 체크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용종률 완화 금택규모 주택건설비율 공급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로 1번 보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건축에 따라 넘치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지역을 세분해 정하는 지역 중 다음과 같은 지역 박산, 일본, 도범까지 있죠. 그런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아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이 용종률 상관까지 용률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번, 현행 용도직이 제1종 전용 주거직인 경우 바로 용종률은 제2종 전용 주거직에 관한 용종을 적용해 나도 완화해 주고자 2종으로 승격이 됩니다. 2종 전용으로 승격이 돼요. 다시 1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직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1종 전용이 아니라 무슨 땅으로 바뀐다? 제2종 전용 주로 승격됩니다. 더, 그 다음에 또 그 공공재건축사업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했는데 그 땅이 현행 제2종 전용 주거지다. 그러면 몇 종으로 또 승격되냐? 제1종 일반 주거장. 1종에 따라 지정하면 2종, 2종에 따라 지정하면 3종, 3종에 따라 지정하면 준주거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인은 통과해도 되겠고 357페이지. 357페 보시면 임대택 및 주택규모 건설 비교에서 정비기 입안권자는 주택의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획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임대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기에게 반의한다. 그중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는 박스한테 들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나오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넘어서 보면 바로 2번, 2번 아니라 니은, 임대주택 공공문제가 나와있죠. 그런데요. 동그라미 3번, 재건축사업은 바로 임대택 건설 비율은 없다는 것. 그냥 구분택규모의 주택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세 60% 보면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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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재건축사업은 바로 소규모 정보대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360페이지 제3장 정비사부 시행 나와있죠. 이 파트의 내용으로서 시행방법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해놓고요. 오른쪽에 361페이지 시행자가 나오죠. 이 시행자도 중요하니까 일단 중요표 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